일단 첫 번째로 아는 지인분이 과거에 INS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NCUK 파운데이션을 선택하게 되었고요. 두 번째 이유로는 모든 수업이 거의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미리 경험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NCUK 파운데이션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 말이 맞는 게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국내에서 하는 게 있고 국외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하다 보면 약간 향수성도고 또 여기가 영어를 급에 따라서 나눠서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왜냐면 영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 약간 주눅이 들고 이러거든요. 그쵸. 선생님이 맞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좀 비슷하다 보니까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걸 서로 서로 잘 캐치를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